시장 뒤에 먹자고 있는 것입니다. 아침 일치부터 다 이렇게 장착합니다. 대장관입니다. 진짜 오늘의 음식이네요. 농구어후제작. 통양공자. 멸치, 김, 해초, 식나물, 깍두기, 온라인, 어묵무침. 그건 뭘까요? 반찬을 넣어주세요. 드시면 안되고요. 저희가 빨리 안되겠습니다. 드시면요. 당양과장 한 번 사시고요. 땡초로 넣으시고. 팝에 좋아하시면 뒤에 조금 넣어보세요. 아, 이걸 넣어서 옥이라는 거예요. 말면 국밥, 따로 하면 시략국. 따로 하면 그레신 비워먹을 수 있고. 아예 말아 나오면 5,000원. 따로 나오면 6,000원. 간장을 넣고요. 땡초도 좀 넣고. 삼초별매야. 삼초별매야. 후추도 넣고. 비워먹을 수도 있다. 섬심하게 먹으면 이렇게 먹고. 간을 좋아하면은 양념입니다. 다 갈까니까 땡초를 이렇게 가져갈게요. 먹어볼까요? 먹어볼까요? 이것저것 처럼 나있네요. 음, 진짜. 두개가 빨라. 괜찮으실 텐데ort도 넣어주세요. 그렇군요. 말씀하셨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